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야구라는 거울 속에 드러난 근현대사의 어떤 미스테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두 번의 영상에서 동해진의 북해지우 그곳에 아사달이 있고 그 아사달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아마 역사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무기력증에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역사의 눈을 감으면 그 공동체는 미래가 어둡습니다 야구 얘기로 넘어갑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리그가 있습니다 MLB, MPB, KBO MLB는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미국 캐나다 북미, 북미 프로야구 리그입니다 KBO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 프로야구 리그 MPB는 니폰 프로야구 리그 그런데 여러분 메이저리그 대표단이 한국 방문 경기를 한답니다 그 일정은 제가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구 역사를 깊이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계열을 보면서 역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1869년에 프로팀이 창단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는 1875년 1901년 이렇게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는 1920년에 프로야구 팀이 탄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KBO는 1982년에 생겼다고 그러고 이걸 간단히 보면 무려 우리는 113년 뒤에 여기는 51년 뒤에 또 여기서는 62년 뒤에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야구 3대 리그의 출발과 성행 시기를 좀 더 보겠습니다 미국 야구는 그냥 확 줄여서요 그 앞에 옛날 소설 같은 얘기들은 빼고 1857년 뉴욕에서 시작됐다고 그래요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를 간단하게 볼게요 이건 뭐 사설이 긴데요 우리가 이거 뭐 공부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1857년에 미국 야구로 간장하는 최초의 단체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1869년에 프로로 전향했대요 그 다음에 1875년에 최초로 프로스포츠 리그로 여겨지는 게 생겼다 뭐 이 정도입니다 지금 57년, 69년, 75년, 180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일본 야구는요 1872년 동경에서 또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거 일본 야구 역사를 나무 위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세한 건 아니고요 그냥 훑어갑니다 1872년 미국인 교사 호레이슨 윌슨에이에 처음에 일본에 전파된 야구는 1878년 최초의 야구팀인 심바스 아스레티 구락부가 창단됐다 1920년 최초로 일본 프로야구팀인 합자회사 일본 운동협회가 창단됐다 그런데 이 팀이 1923년 6월 21일 경성 만철운동장에서 처음 맞대기를 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했어요 한국에서 프로야구를 맨 처음에 일본 야구 요거 시기 보셉시오 82년, 78년, 96년, 1920년, 그리고 23년 이렇게 일본 야구가 흘러왔습니다 이제 한국 야구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1904년에 질레트라는 성교사가 처음 소개한 줄 알았는데 그 이전에 있었답니다 그 이전에 인천에서부터 그게 어디 나오냐 인천의 재물포, 인천 동상고 이 동문들이 인천이 야구가 이제 인천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인천야구 한세기 해갖고 2005년에 책을 발간했어요 여기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고 보시면요 이제 미국은 뭐 이전부터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 때부터 잡았어요 그냥 이때 뭐 팀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프로팀이 69년에 생깁니다 그리고 프로리그가 1875년에 생겨요 그런데 딱 이 타임에 절묘하게 일본도 이걸 시작을 해 1872년에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일본도 바로 3년 뒤에 팀이 창단돼요 여기 그 다음에 한국은 1899년에 처음에 시업을 했다고 그러고 팀 창단은 어쨌든 기록에는 이렇게 나타나요 기록에는 여기 일본 미국은 동시대잖아요 이게 절묘하죠 그리고 각 나라 프로팀 탄생을 보면 미국에서는 1869년 일본은 1920년 우리는 1982년 그러니까 51년 62년 113년 이런 격차를 두고 엄청나게 야구 후진국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미국은 야구가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프로팀이 나오는데 12년 걸렸어요 일본은 48년 우리는 83년이나 걸렸습니다 83년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요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일본이 1872년에 한창 시작할 때 지금 1920년이 됐대잖아요 우리도요 1899년 해가지고요 1921년에 실업팀이 생겼어요 실업팀 그 당시 실업팀이 프로팀 아닙니까 직업팀 이 실업이 직업이 없는 실이 아니고 직업을 가진 실업팀 돈 받고 월급 받고 야구하는 옛날에 은행에 있는 실업팀처럼 그 말이 프로로 영어로 프로고 한국말로 하면 실업 아닙니까 21년에 생겼어요 1982년이 아니라 그리고 일본 보세요 1872년 동경에서 했대 그럼 봐요 이제 우리 지도를 한번 보라고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일본입니다 여기가 뉴욕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와야 됩니다 3만 2천 5백 킬로에요 대략 그때 이렇게 와야 돼요 이렇게 1인 못 와요 왜 하나만 오나가 없어 1914년에 뚫렸어요 그럼 그 당시 배가 어떤 수전에 있었냐 그때요 원래 범선이요 범선 배가 바람 따라가는 배 우리는 이 범선이 막 대항해 시대 해가지고 엄청 막 온 세계 바다를 넘나로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소설 같은 얘기고요 이 범선에서 그 다음에 이제 범선과 증기선이 범선에다가 증기선을 붙였다가 그 다음에 증기선으로 넘어가요 이게 그리고 보면 초기 증기선들은 단거리 항행을 자주 항행으로써 자주 석탄보고를 받을 수 있는 연안이나 하천용으로 사용되거나 범선에 증기관을 부착해서 입출항 신하 바람 없을 때 기관을 이용해서 항행할 수 있는 기범 양용항 정도로만 활용됐다 여기 나와요 19세기 증기선의 도입과 영국 해군의 변화 군함도 이랬잖아요 군함도 단거리 하천용 연안 하천용 그 다음에 석탄이 많이 들어가니까 반드시 석탄을 보급받을 수 있는 곳을 따라다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865톤의 적재능력을 가진 증기선이 대세양을 건너느라면 650톤의 석탄을 실어야 돼요 이건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콜링 스테이션 석탄 공급소가 필수예요 여기 배가 지나다니려면 근데 그 당시에 배들이요 이게 이제 지금 증기기관이 배에 붙은 게 이게 외룬선이에요 외룬선 여러분 그림 보시면 제가 여기 안 보여드리고 있는데 배에 이렇게 옆에 박기 달린 거 그게 이제 최초로 이걸 상렬한 게 이게 태평양 우편 증기회사예요 이게 이게 캘리포니아 오리거노 파나마호가 있는데 이게 1848년부터 운항을 한다고요 천톤급 이게 지금 미국 연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872년 74년 여태까지 이 캘리포니아 호가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1872년 동경에서 야호가 됐다 이거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 이거 여기서 이렇게 뛰어 와 여기 투탄 공급소가 없는데 천톤짜리 배가 여기로 어떻게 오냐고요 그 다음에 아 이리 왔다 아 스웨즈 운하가 이제 1869년에 뚫렸으니까 이리 일본 가자 하고 이렇게 왔다고요 이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소설로 소설로 쓰면 가능하죠 그럼 또 여기도 또 이리 못 오면 이리 가야 돼 이렇게 근데 이 스웨즈 운하가 폭이 22메타예요 22메타 큰 배는 또 못 지나가 그 당시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외룬 선들이 다니고 있다가 언제 큰 배가 나오냐 1902년에 나와요 큰 배가 아 근데 이름이 또 코리아호야 이게 18000톤급 배가 1902년에 태평양 우편증지회사에서 나오는데 이게 코리아호예요 코리아호 이렇게 생겼어 이 코리아호 여기 여기 코리아호 여기 이거 여기는 여기 깃발 여기 코리아 여기 코리아 이건 세계 삼한 역사연구 한불 선생님의 자료를 제가 가져왔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근데 이 깃발이요 또 중한민국 그 색깔하고 비슷해 색깔이 그리고 근데 그때도 이 배가요 이 배가 여기 오는 게 아니고 연안 다 했다니까요 연안 그리고 이제 우리 인천냐구 한세기에 나타난 걸 보면 우리 1899년에 왔다면서요 태어 사정이 여기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왔다 일본에서 아니 우리 저 성교사가 왔다 그랬잖아요 1904년에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적 첩판 일 아닙니까 뭐 상상에 맡기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은 1921년에 이제 실업팀이 생겼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1904년에 이제 이 질레트에서 야구단이 상설됐다 라는 기록 이제 보고 그냥 기록 적은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1906년에 첫 공식 야구 경기가 열렸다 뭐 이제 뭐 동네 야구 하다가 이제 제대로 시합이 열렸다 그 얘기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1909년에는 동경 유학생 야구단이 한국을 방문해서 야구 시합을 했다 아니 무슨 유학생이 얼마나 많이 갔길래 그 다음에요 1910년이면 우리가 배우기로는 한일 합방되는 해안이에요 아 이때까지 본격적으로 야구단이 창단붐이 일기 시작해서 전국에 13개가 생겼대요 관장할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2년에는 YMCA 야구단하고 동경 유학생 야구단이 연합팀을 해가지고 최초 또 해외 원정을 갔대 아니 어디로 갑니까 이거 해외 원정을 어디로 여기서 어디로 가죠 해외 원정을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제가 미스터리하다 그런거에요 그 다음에 이제 1920년에 전조선의 전역에 이제 막 스포츠 붐이 불어서 이게 부락부들이 막 생겼다는거에요 축구 야구 전국 테니스 그리고 이제 제1회 전조선 야구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때 그리고 이제 21년 3월 1일 기사를 보면요 이런 기사가 있어요 실업 면요 야구 경쟁 마산 실업 청년단의 실업 야구단과 야소교 야소가 예수입니다 예수 야소교 청년면요회 하고 시합을 했다는거에요 그래서 실업 야구단이 7점을 얻고 승리했다 실업팀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여기도 여기서도 자 이제 넘어갑니다 야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는 시야가 좀 터졌으면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뉴스라이버리라고 네이버에 가면 있습니다 뉴스라이브러리 1920년부터 지나간 신문들에 대한 것들이 쭉 실려있는데요 자 여기서 야구를 한번 검색해보겠습니다 야구 자 야구를 검색하면 20년부터 뜹니다 지금 동아일보 조선일보만 이 당시에는 있어요 경향 뭐 이런건 없습니다 자 그럼 20년을 클릭합니다 20년 1920년 동아 조선이 뜨죠 여기 야구경기가 지금 나옵니다 야구 제목만 볼게요 좀 키워볼까요 법정야구입경 마산야구경기 법정대학야구단원 명대야구군렉 숭실대야구 그때도 뭐 숭실대가 있었나봐요 개성의 야구경기 야구우승대회 공주야구대회 공주에 지금 야구팀이 있나요 야구경기 원산대 서양인 원산에서 또 서양인하고 야구를 해요 이 시절에 자 한번 더 눌러볼게요 나광양청년야구 나주광양이란 얘기에요 서양인들이 야구경쟁을 하고 있고 야구기사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함야구대대 만철군야구전 인천의 야구경쟁 자 그럼 이제 202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21년 야구대회의 속보 인천야구대회 야구전 2회 상보 야구전 2회 상보 송고 봉천도 청년야구시학 소년야구대회가 있었어요 소년야구대회 또 소년야구대회 소년야구대회 인천 소년야구시학 어른들만 한 게 아니고 소년들이 있더라고요 소년들이 야구대회 후보 헌덕의 청년의 야구 송고대 은행야구 야구대전 속보 소년야구 인천야구 배제교정의 야구대회 붕규 인천야구 인천야구 야구대회 속보 애구소년야구 인천춘계 인천야구대회 속보 야구대회 목포야구 능광양단야구 불교소년야구 전선소년야구 전선이니까 전조선이죠 대구소년야구 청년야구단 개전 하나 더 볼게요 인천의 야구대전 마산야구대회 견수야구 원정 부산 청년야구 경기 평양야구 소년야구 재동경 기독교 소년야구 소년야구 와 엄청납니다 야구만 하고 있죠 야구만 22년 전조선건하가 야구대회 소년야구 초일 임박한 야구대회 전조선야구대회 양산 귀포소년야구 인천소년야구 소년야구 인천대야구 소년야구 남선야구대회 전인천야구 평양야구 수원 유군 유군 어린이 꼬마 꼬마 인천 유년야구 꼬마야구대회 22년대면 꼬마들 소년 이전의 꼬마들 꼬마야구 뭐 이렇습니다 지금 요게 엄청나죠 한없이 볼 수 있으니까 그만 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카고 시카고 시카고에서 경성 원래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해야 돼요 여기 여기서 소식을 막 전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죠 옛날에 1920년 5월 23일 날 동아일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시대조 야구전 이게 뭔가 봤더니 시카고 대학과 조더던 대학의 야구 경기가 20년 5월 19일 오후 조더던 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아니 이 기사가 왜 동아일보 이나 시카고 대학하고 조더던 대학이 시카고 어디서 조더던 대학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국 어디서 경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미국에서 대학 야구하면 우리가 관심 있습니까 관심 없죠 근데 이 당시에 아니 뭐 나라는 지금 뺏겨가지고 그냥 핍박받고 아주 환장하겠는데 뭐 시카고 대학 야구 대의 기사가 여기 나냐고요 여기 동아일보에 어 이 시카고 이 기사가 얘 여기에 여기에 이제 이행 기사 미스테리하죠 자 이제 미국 야구선수단이 한국 방문 경기를 합니다 언제 하냐고요 옛날에 왔다 갔습니다 1922년 12월 9일 날 여기 보십시오 1922년 12월 9일 날 북제적 대경지 동아일보입니다 여기 사진 쫙 보십시오 미국에서 온 직업야구단 일행 7일 밤 남대문역 오늘 또 남대문역이야 어디 정성역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제가 여기 딱 땄어요 여기 보시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로 조직한 미국 직업야구단 일행이 일행 25명은 7일 하오 7시 50분 남대문 도착 절차로 경성에 들어와 경성에 들어왔다잖아요 경성에 틀림없이 왔죠 이거 어떻게 왔을까요 참나 그 다음에요 근데 이 하와이 아까도 하와이 잠깐 보셨는데 이 현 근현대사에 가장 그 비밀의 열쇠를 지고 있는 데가 이 하와이예요 하와이 거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하와이 근데 이제 23년에 하와이 학생단 하와이 우리 교포 학생단이 이번에 이제 경성역에 왔어 아까 남대문역인데 우리는 지금 남대문하고 경성역이면 서울역이 붙어있죠 근데 또 경성역으로 왔어 여기는 이거 보세요 복장 하와이에서 온 우리 교포 대표단이 23년 7월 4일인데 이렇게 생겼어 이 아가씨들 복장 보세요 이거요 아가씨들 남자들 넥타이 매고 쫙 이거 요즘 사진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왔어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무려 두 달 가까이 거기서 했어요 거기 가서 또 여기를 건너갔대 이번엔 또 이렇게 저번엔 이렇게 오고 이번에 갔대 또 뭘 뭘 사고 막 그 다음에 여기 가가지고 시합을 해요 미국 해군팀하고 한 번 중국 사람팀하고 한 번 일본 사람팀하고 세 번 토인 포도화 사람팀하고 한 번 아홉 번 했대요 아홉 번 동포가 5500명 살고 생활상태가 비교적 풍족하다 우리가 배우기나 사탕수수 밭에서 중골하고 고생하고 하고 그냥 막 찌질이 가난하게 사는 줄 알았더니 풍족하게 사는대잖아요 그리고 떠요 25년에 아고티카코대학 야구단이 또 와 경성에 25년에 왔어요 이렇게 제가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동아일보잖아요 동아일보잖아요 동아일보자면 시카고대 시이군이라고 해서 시타코 시카고티머 시이군 시이군의 맹타와 철통 같은 수비 그리고 정정성군 성공 먼저 했다는 거예요 정성이 먼저 이거 딱 보세요 지금 갔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 하와이를 한 것도 그러고 여기서도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오냐 이 말이야 이 먼 거리를 그 당시에 비행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쾌속적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25년에는 서울군 아니 미국 여자야구단이 와 여자야구단 여자야구단 지금 미국에 있나요 여자야구단이 왔어 이거 보세요 여기 지사가 연일 막 대서 특별합니다 미 여자단 화형 자환 투수 칸냥 화형 똑같이 생긴 똑같이 아름다운 이 칸냥이 돌아가셨겠죠 죽었겠죠 이 양반이 지금 탁 피칭을 하잖아요 여기서 정성에서 그 다음에 또 흑인 야구단이 왔어 27년 5월 13일 18일 그때는 아마 백인 흑인이 야구단을 별도로 운영했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대구 부산 정성에서 시합을 했다 뭐 이렇게 지금 막 기사가 나와요 여기 흑인 야구단이 옆동네 옆동네 그 다음에 이것도 기사 막힌 기사가 있어요 여기 1927년 7월 3일 날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념해서 야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과 일본이 이걸 연기한다는 거예요 연기 근데 아니 야구 도구는 파리에서 온다는 거예요 파리 여러분 파리에서 오는데 야구 도구는 아니 여기서 가가지고 요리 가서 야구 하는 것도 이상한데 아니 여기서 또 야구 도구는 또 왜 여기서 오냐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미스테리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 같은 얘기죠 이거 근데 뭐 그렇게 왔대니까 믿어야죠 한국 프로야구는요 1982년에 생겼어요 근데 그 뒤로 아직도 한 번도 안 왔어요 이 MLB가 근데 아까 MLB가 왔잖아요 12월 9일 날 그 추운 겨울에 우리 조선에 가서 야구하자 우리 저 사랑하는 조선 그 조선은 그 야구팀이 세 우리 거기서 한번 붙어야 돼 그러고 온 거예요 지금 어? 그 석국인데 그 석국에 야구를 하러 왔어 자 소설 같은 한국 야구 역사 세계 야구 역사를 마치고요 보너스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23년 2월 23년 광고요 이 독일 개무미루다 공기총을 막 팔어 이렇게 기념특가대 매출 독일에서 직수입했대 여기 여기 보여요 폐의점은 상도의 총을 직수입함 본청은 순독일제 총신 흑색의 상도와 뭐 어쩌고 써있어요 여기 직수입원 청수상점 아니 일본에서 지금 해갖고 뭐 일본군들이 우리가 무기 갖고있어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막 팔어 공기총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는요 아주 또 재미난 거 하나 하겠습니다 멕시코 달러 하겠습니다 멕시코 달러 감사합니다 여러분